월드컵 64경기를 모두 예상하고 분석하는 폴리TV의 신들림 프리뷰 8일차 월드컵 2조와 F조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프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의 일본 대 코스타리카, 스페인 대 독일, 그리고 F조의 벨기에 대 모로코, 크로아티아 대 캐나다의 경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분석 경기는 8일차 마지막 경기인 스페인 대 독일입니다. 거의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윤형영 기자고요. 오늘도 분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대 독일의 경기는 28일 오전 4시 카타르 알코르에 위치한 알베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1차전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은 1차전에서 코스타리카를 7대0으로 대파하면서 이번 대회 가장 큰 점수사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단일 올모의 골을 시작으로 마르크 아센쇼, 페란토레스의 골로 전반에만 3대0으로 앞섰고요. 후반전에는 토레스, 가비, 솔레르, 모라타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7대0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1차전에서 일본의 충격 역전패를 당했죠. 전반 33분에 균도 아닌 페널티킥으로 선착골을 넣었지만, 후반전에 도안리스, 아사노 다쿠마에게 연이어 실점하면서 경기를 내줬습니다. 자국 리그인 분데스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실점한 건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스페인 전략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을 달성했던 루이스 엔리케의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요. 최근 A매치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스페인답게 패스 축구가 일품인 팀이고요. 1차전 코스타리카전에서는 무려 82%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압도를 했습니다. 패스만 무려 1000개가 넘어요. 그중에 패스 성공률은 93%에 육박을 했습니다. 스페인 선수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경기 포메이션을 보고 계신데요. 주로 4-3-3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리가, 프리미어리그,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우리가 그냥 이름만 봐도 다 아는 그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 선수를 한번 꼬아 보겠습니다. 먼저 패드리입니다. 천재의 미드필더로 불리는 선수죠. 2002년생, 20세의 나이지만 이미 프로무대 100경기를 넘게 뛴 선수입니다. 18살에 바르셀로나로 이적하자마자 주전을 꿰찾고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곧바로 주전이 됐습니다. 체구는 작지만 굉장히 영리하고 정교한 볼 컨트롤로 상대 압박을 벗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수비를 무너뜨리는 창의적인 패스도 일품입니다. 레전드 차비 에르난데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두 선수를 좀 섞어놓은 듯한 선수죠. 중원의 핵심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선수도 역시 천재의 미드필더로 불리는 가비입니다. 무려 2004년생의 월드컵에 나와서 1차전에서는 골까지 넣었습니다. 18세, 111의 나이로 골을 기록하면서 월드컵 최연소 역대 득점 3위에 올랐는데요. 펠레 이후 64년 만에 나온 기록이라고 하네요. 역시 페드리와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은 더욱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기술도 뛰어나기 때문에 볼키픽이 굉장히 좋고요. 마무리 능력도 있어서 상대에게는 더욱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소위팀 바르셀로나에서 데뷔를 했는데 리그 34경기나 뛰면서 주전자원으로 올라섰습니다. 각종 최연소 기록을 모두 깨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전력 변수는 대회 직전에 레프트백 호세 가야가 부상으로 빠졌는데요. 베테랑 호르디알바, 신성 알레안드로 발대가 있어서 사실 공백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독일입니다. 독일의 전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직 플릭 감독 체제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요. 근데 1차전에서 일본한테 지면서 분위기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 예선은 가장 빨리 통과를 했습니다. 유럽 예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월드컵에 도달을 했는데 월드컵 전에 열린 네이션스 리그에서 1승 3호 1패를 거두면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일본전까지 패배하면서 지금 왠지 탈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려 26개의 슈팅을 하고도 필립골 1골도 넣지 못한 점이 가장 돋보이는데요. 심각한 골 결정력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선수단 이륙값은 상당히 높은데 현재로서는 실속이 없는 팀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선수단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경기 포메이션은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했습니다. 무시알라, 나브리 등 돌파가 가능한 선수들이 측면에 있고 균두한 키미이로 이루어진 투블란치는 공격력이 강점입니다. 키미이 선수가 빠질 때는 고레츠카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공격적으로 할 때는 이 두 선수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전반 국민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베르츠는 일본전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과연 플립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선수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시알라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독일의 차세대 기대주로 꼽히는 선수이죠. 2003년생이고요. 독일 대표팀에서는 두 번째로 어린 선수입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소속팀 바이렌 미니면에서도 시즌 14경기 국골 6도음을 기록하면서 핵심 선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차전에서 활약도 좋았는데요. 특히 후반전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4명을 제친 뒤 슈팅한 장면은 무시알라의 장점을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었죠. 다만 골 결정력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슈팅이 죄다 높게 나가면서 득점 상황을 만들고도 골을 넣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0점 조질이 좀 잘 된다면 스페인이 좀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일 것 같습니다. 다음 선수는 독일 중원의 사령관 키미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독일 신성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제는 빠질 수 없는 핵심 선수로 성격을 했습니다. 뛰어난 패싱력을 자랑하고요. 축구 지능도 상당히 높습니다. 독일 대표팀의 빌드업은 대부분 키미에서 발에서 출발합니다. 기회가 나면 중거리 슈토 시도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이고요. 1차전에서도 슈팅 4개를 시도했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90%로 상당히 좋았는 만큼 스페인 중원을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독일 대표팀도 현재로서는 큰 전력 변수가 없고요. 이미 빠질 선수는 대회 전에 부상으로 다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대전적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이 9승 8무 8패로 근소하게 우위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적에서는 좀 밀리고 있네요. 최근 3경기에서 스페인이 1승 임으로 독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최근 경기인 2020년 11월에 열렸던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무려 6대0으로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양팀 모두 그때 뛰던 선수들이 모두 이번 월드컵에서 나왔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3경기는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조 2차전 첫 경기입니다. 일본과 코스타리카가 27일 오후 7시 아우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맞붙습니다. 일본은 1차전에서 독일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됐습니다. 월드컵 전까지 두 경기 무승이었는데 한 번의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코스타리카 승리로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노리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가마다, 구보, 이토, 준야, 와터루, 엔도 등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주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비진에는 마야, 사카이, 나가토모 등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최전방에 약간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마에다가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 특히 2선 자원들의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핵심 선수는 가마다를 좀 꼽았는데요. 올 시즌 프랑크프루트에서 좋은 득점력을 보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좀 촉구를 노리겠습니다. 다음은 코스타리카인데요. 코스타리카는 1차전의 스페인에 0대7 대패라는 그룹을 당했죠. 심지어 슛도 하나도 때리지 못했어요. 점유율은 18%로 정말 처참했습니다. 4-4-1호 수비를 두텁게 쌓고 역습하는 형태의 그런 전술을 펼치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전에서 두 골을 넣었던 제이손 베넷 이 선수가 좀 깜짝 활약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F조 첫 경기는 벨기에와 모로카와입니다. 27일 밤 10시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맞붙고요. 벨기에는 6년째 마르티네스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멤버도 거의 바뀌지 않았죠. 더블아이너 아자르, 토비 알더베르트, 얀 베르통원 이 선수들이 아직도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많은 선수가 많다 보니 경험은 있지만 컨디션은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부상 변수도 있습니다. 루카코가 대회 전부터 이어진 부상으로 1차전에서 결정했고 2차전도 사실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못 나온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인데 그래도 바추하이가 1차전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줬고 특히 바추하이는 국가대표팀에서 골을 잘 넣는 흔히 말하는 애국가형 공격수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 경기도 연속골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벨기에는 이번 경기로 조별리그 9연승에 도전합니다. 모로코도 이번 대회에서 의외의 전력을 가진 팀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지혜씨, 하키미, 분우 등 각 포지션에 빅리그에서 뛰는 핵심 선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분우가 지키는 골모는 굉장히 단단하고요. 또 하키미가 공수 양면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 특징은 신장이 큰 선수들이 많다는 건데 185cm에서 190cm까지 되는 선수들이 주전자원에 한 5명 정도 포진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최고의 활약을 했던 하키미가 이번 경기에서도 벨기에의 이름감 높은 선수들을 잘 막아내고 공격적으로 얼마나 풀어주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크로아티아와 캐나다 F2차전 경기입니다. 크로아티아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둔 팀인데요.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첫 경기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로코의 단단한 수비에 막혀서 월드컵 12경기만에 연속 득점 행진이 깨졌습니다. 강점은 중원인데요. 코바치치, 브로조비치, 모드리치가 이끄는 중원은 장악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다만 공격진에서 해결사가 없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베테랑 모드리치 선수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는 풀타임을 뛰면서 그래도 클래스를 보여줬죠. 젊은 팀 캐나다를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캐나다는 이번 대회 다크호스로 꼽힙니다. 무려 36년 만에 월드컵에 진출을 하면서 동기부여가 상당히 높은데요. 피파랭킹은 41위이지만 실제 전력은 이보다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벨기에를 상대로 무려 슛만 22개를 시도하면서 굉장히 대등한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는 더 위협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핵심 선수는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입니다. 바이엘은 미넨에서 뛰고 있고요. 한 번 뛰면 수비가 잡을 수 없을 만큼의 정말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페널티킥을 실축했는데 2차전에서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뛸 거라 예상을 합니다. 승부 예측 들어가 있습니다. 스페인 대 독일부터 먼저 할텐데요. 스페인 대 독일은 세용국 의원 그리고 김정용 기자는 스페인의 승을 예상을 했고 저와 조효종 기자는 무승부를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무승부를 예상한 이유는 아무래도 스페인이 약팀과 강팀과 할 때 경기를 조금 다르고요. 독일도 1차전에서 패배한 만큼 2차전에서는 정말 정신문장을 제대로 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팽팽한 흐름 속에서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한 1대1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 대 코스타리카 경기인데요. 이거는 모두 4명 모두 일본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좀 더 앞서고 코스타리카가 너무 스페인전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분위기를 탄 일본이 무난하게 승리할 걸로 다들 예상을 했네요. 다음 경기는 벨기에 대 모로코입니다. 이 경기는 세용국 의원과 김정용 기자가 제가 무승부를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조효종 기자는 벨기에 승리를 예상했네요. 벨기에가 사실 루카쿠도 빠져있고 더블 라이너가 있지만 해결사가 없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도 못 뚫은 모로코를 과연 뚫을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라서 저는 무승부에 좀 투표를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크로아티아 대 캐나다입니다. 이 경기는 세용국 의원이 무승부를 예상을 했고요. 김정용 기자와 저는 캐나다의 승리 그리고 조효종 기자는 크로아티아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캐나다가 사실 벨기에전에서 더 잘했거든요. 벨기에보다. 좀 이번 경기에서도 패기를 보여주면서 지난 대회 준우승 팀을 잡는 이변을 연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승부 예측 적중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용국 의원과 김정용 기자가 각각 50% 20경기 중 10경기를 맞췄네요. 조효종 기자가 20경기 중 5경기를 맞추면서 25%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로 보이고 있고 저는 총 7경기를 맞췄습니다. 제가 중간이네요. 35%입니다. 저는 37%에서 한 2% 정도 떨어졌는데 이번 경기에서 다시 상승을 좀 노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신들림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댓글을 통해서 승부 예측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